오! 경운기를 지금 한 손으로 그런 놈들은 진짜 아주 천벌을 받아야 돼 나 뇨, 서른도 못 봤는데 저런 것도 못 봐요 패션원 아니야? 뭐야? 저 고딩님들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지 너나 집에 가 겁대가리 없이 남의 오정 문제 개입하고 있어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여기서 니들 짱이 누구냐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신발끈이 부러졌네 하야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실제로는 고딩들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무섭다 고순이는 안 무섭죠 그래서 안 무섭죠 안녕 뭐가 좀 안 happening 넉넉하게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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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던 거 같아. 2. 왜? 왜? 잘한다. 오케이. 더워. 더워. 가윤이. 어? 더워. 이게 뭐야? 면샨 하세요? 아, 팔을 잃지. 그렇게 힘쎈 날은 아니고요. 아, 더 힘쎈 때는 훨씬 힘쎈. 도봉선을 바뀌는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아, 죄송해요. 발로 찼어. 발로 찼어. 암바가 아니라고. 이게 원래 그 암바? 암바인가? 그걸 걸어야 되는데 목이 꺾였어. 목이 꺾였네. 아야, 참. 아, 이제 나온다. 잘 꼽는데? 아무것도 못하겠는데? 양산이 일단 한 바퀴만 가도 되겠죠? 왜요? 운전시키라 하고 왔잖아. 이거는 당겨도 상관없는데? 당겨야, 당겨도 상관없어. 아니, 고생하는데 일단 한 번만. 우와, 올라가네 진짜. 우와, 대박이다 진짜. 야, 저거 진짜 저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? 짱이지. 다 올라왔는데요? 내려와. 다채로운 즐거움.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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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